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디아블러4 오픈 베타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한 사전 설치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오픈 베타 사전 설치 후 조기 실행해 보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렛 클라이언트 실행합니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전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픈 베타 기간은 25일이지만 23일 오전 1시부터 설치 파일을 미리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오픈 베타 얼리 억세스는 21일 오전 4시까지이고 오픈 베타는 25일 오전 1시부터 28일 오전 4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오픈 베타 기간에 19일과 26일 오전 2시와 4시 그리고 오후 2시와 4시에 자바 월드버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 전체 게임을 클릭한 후 왼쪽 메뉴에서 전체 게임을 선택하면 디아블러4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식 버전은 아직 설치할 수 없고 베타 버전을 설치하겠습니다 좌측 아래에 있는 게임 버전 항목 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베타 항목 클릭합니다 오픈 베타 얼리 액세스 전인 17일이고 미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설치 버튼 클릭합니다 계속 클릭하겠습니다 85기가 정도가 되므로 충분한 공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시작 클릭하겠습니다 설치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겠습니다 예, 클릭합니다 패치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속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모든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오픈 베타 기간이 아니면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오픈 베타 기간이 되면 플레이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플레이 클릭하겠습니다 오픈 베타 기간이 되면 플레이 버튼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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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15 1.15 1.15 우리 우리 모든 게 우리에게는 저기 아래 난.. 내 방에 딱 왔다 로 idiot 제자들ori! 제가 알았지 이제 문은 그 거리 도우와 around 그 문을 쑤 그 문을 하나 더 도와줘 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널 move 이 땅을 나타내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blood... blood... blood is the key blood is the key! 뭐?! I need two of you! NOW! GO! I'll hold them! GO! 그래서... it says the blood of the willing goes... you gotta be kidding me! it worked! we have to help him! he's dead already it's a shame he didn't make it... oh well, cheer up! gold splits better three ways instead of four must be hidden here somewhere read this ugh! by three they come, by three thy way opens, by... that lot of them... willing... hail... hail the... the creator... hail the... daughter of... oh no... no, no, no... what about the coin? what's it say? this... is forbidden... this... is a summoning... I... I... cannot speak... DON'T LIE TO ME! we came here... for treasure... what is this place? I... I... I don't know... maybe... maybe it's a temple... or... or a tomb... it's a gate... what? Here's the key... eugh!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내 삶을 지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우리의 삶을 보게 되죠. 이 통일을 지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는 일을 지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흙이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집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어서... 러스스의 눈이... 러스스의 눈이 남았다... 여기 누군가가 있단 말이야. 어른시아가 오신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리고 모든 지식을 찾으신 것을 찾으신다 전화 전화 말아 전화 그녀를 그리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녀를 내리도, 그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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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합니다. home hail daughter of hatred creator of sanctuary hail Lilith Blessed Mother Save u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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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 secretive group called the Haradrim has kept mortals safe. But now this once powerful order is a husk of what it was. And centuries ancient creators have returned to claim the hearts of humankind. This is the story of their downfall. It's the story of the Haradrim has kept mortal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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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어블로 포플레이를 위한 게임 설치 방법 알아봤습니다 주곱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